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독일 선사 함부르크 수두가 칠레 선사 CCNI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함부르크 수두는 지난달 31일 CCNI의 컨테이너선 부분에 대한 인수를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함부르크 수두는 선봉량 기준 세계 10위 선사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양 선사는 합병에 앞서 여러 국가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2월 14일 양측은 합병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3월 안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함부르크 수두는 CCNI의 6만 TU 선봉을 보유하게 돼 세계 10위 선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합병 전 선봉량은 총 52만 TU로 12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CCNI는 컨테이너선 부분은 함부르크 수두와 통합되지만 자동차선에선 CCNI라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아멘